그래서 오늘의 일치와 화법하고 있었죠? 네 그렇고 그래서 어디 할 차님과 포커스 몇 번이에요? 81이요 포커스 81 문제풀이 하면 되나요? 네 어? 우리 간접은 다 끝냈나? 네 문제풀이까지? 네 오케이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중요합니다 간접 의문문이 여러분 간접 의문문 1과 2였습니다 1과 2에서 얘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유형별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 뭐 I know I don't know 해야 되겠네 I don't know 더하기 아니 I don't know 마침표지 I don't know 더하기 Who are you 를 합치는 유형이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I don't know 랑 계속 붙이겠습니다 I don't know 랑 그 다음에 뭐를 합치는 경우냐 하면은 어 Will he come 이 오는거 이러한 유형 Will he come to the party 뭐 이런 것들 좀 더 길게 하면 Will he come to the party 를 합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는 I don't know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나는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I don't know 더하기 Who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What happened What happened Last night 을 합치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크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 이 정도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제목 1번에다 제목을 붙여보면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 평범한 평범한 직접 의문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주어인 경우죠 원래 디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된다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어순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1에서 다뤘던 거예요 포커스로 따지면 포커스 84에서 다뤘던 겁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2에서 다뤘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면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렇게 하고 복사 되나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갈 거고 그 다음에 포커스 2에서 했던 거는 1 2 3 해가지고 으 으 으 으 두유 띵크 얘랑 붙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얘는 두유 띵크랑 붙이는 거 안 가르쳐 줄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유 띵크랑 합치는 거 두 번째 파트에서 이런 거 배웠죠 네 그렇죠 포커스 85 였나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 85에서는 뭐도 알아야 되냐 띵크 말고 지금부터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게 될 짓을 하는게 띵크랑 빌리브랑 겟스랑 서포즈랑 이메진 그래서 tbgsi 라고 주절의 동사가 띵크나 빌리브 겟스 서포즈 이메진 일때는 자 두유 띵크하고 후유 를 합치면 뭐가 만들어진다 후 두유 띵크 유알 가 된다고 했죠 후 두유 띵크 유알 이게 뭐 어쨌다구요 자 위에꺼 I don't know 더하기 Who are you 는 뭐였습니까 I don't know Who you are 였죠 난 니가 누군지 몰라 라는거 I don't know Who you are 되는거 얘가 정상이었어요 얘들이 됐습니까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don't know If he will come 이었죠 I don't know If he will come 이러면서 선생님 뭐라 그랬냐 얘한테 제발 얘들 둘이 같이 사이좋게 있는거 시비걸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얘들 둘이 사이좋게 못 있는거 만약 그가 올거라면 이라는 마냥라면 이때라 했어 얘는 마냥라면이 아니고 If he will come 뒤에 뭘 쓸 수 있는 or not 을 쓸 수 있고 이 if를 뭐로 쓸 수 있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무슨 절이다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if가 인지 아닌지 라는 것일 때는 그가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난 모르겠다 할 때 명사절이기 때문에 we를 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요런거 주의 다 하라 그래 조금갖 새로운 if를 배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붙이면 되겠네 I don't know 대신에 요 마침표를 여기다 갖다 두면 되죠 I don't know what happened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뭐가 바뀌지 않는다 오순이 바뀌지 않는다 인데 이거 둘이 합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쳐야겠다 What do you think happened last night 이렇게 합쳐야 된다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참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부족하니까 만약에 what happened last night 하고 do you think 를 합치는게 아니고 what event what event happened last night 하면 무슨 사건이 어제 생겼습니까 가 될 거고요 do you think 하고 what event happened last night 합치면 어떻게 된다 what event think happened last night 그래서 what event가 뭘 뭐를 지어서 앞으로 간다 덩어리를 지어서 앞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표현도 do you think 랑 do you think 랑 뭐를 합치다 보니까 how old am i 를 합치니까 이거 합치면 how old do you think i am 된다 했었어요 하얼드가 동어리 지어서 가야 된다는 거 중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학년 때 곧 뭐 시험지 또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2학기 때 나올 건데요 됐습니까 그때 되면 또 다 까먹겠죠 당연하잖아 당연하잖아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때 되면 또 얘기해 줄 텐데 아 맞다 맞다 그때 그런 거 배웠지라고 잘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간접 의문 파트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희 니네는 1학기 때 나올지도 몰라 내가 아직 니네 교과서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뭐가 나오는지 아직 검토는 못해 봤는데 뭐 이게 뭐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 정도로 가르쳐주면 잘 알겠지 응 응 웃었어 믿어볼게 자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 81 문제풀이 할 차례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평소문의 간접화법 자 선생님이 순서를 좀 바꿨었습니다 이 파트를 이 파트는 뭐 시제 한 다음에 화법 전환 한 다음에 간접 의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뭐 시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이 책은 이 다음에 화법을 한 다음에 간접 의문문을 했는데 선생님은 뭐 한 다음에 간접 의문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의문문의 어떤 원리를 알아야지 화법에서 뭔가를 쓸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 화법 간접 의문문 순서는 잘못된 거라고 보이고요 시제 한 다음에 간접 의문문의 원리를 알아둔 다음에 그걸 응용하는 화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문의 간접 화법을 할 때는 간접 의문을 알 필요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들을 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짐이 여자 형제에 대기했는데 나는 늦게까지 일해야만 돼 를 합친게 짐이 자 여기서 이제 톨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세드2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한 다음에 쌍따옴표 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관접 화법으로 바뀌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라 는 것을 그러니까 더 크게 이제 예문장을 분석하면 a 에게 b 를 뭐하다 말해주다 말하다 라는 뜻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 에게 b 를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로는 뭣밖에 안 돼 tel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외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몇 형식이니 문장의 구조니 이런 설명들을 그동안 잘 들었으면 얘가 이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 나왔고 a 에게 b 를 말하다 해서 a 나왔고 he sist 에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 간접 목적어라 그랬어요 간접 목적어에게 이 부분 that he had to walk late 를 보고 무슨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를 다 가질 수 있는 의미로 설명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하다 할 수 있는 녀석은 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평소문에 평소문 직접 화법에 간접화법 전환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화법 바꿉니다 he and said kelly is honest 그래서 n이 뭐 했다 말했죠 그렇죠 무엇을 말했고 kelly가 어떻다 정직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 어떻게 된다 and said that kelly was honest 그래서 밑에 문장 and said that kelly was honest 참 신동이 너 나한테 사진 한 번 했어 그러고 보니까 어머 보내겠습니다 뒤진다 뒤진다 너 그렇습니다 자 이 됐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래서 이런 됐을 보고 뭐라 그러고 겁만 드는 됐이라 그러고 그 겁만 드는 됐이 무슨 어 부분에 사용됐으니까 부분에 사용됐으니까 이 됐은 뭐 할 수 있다 됐습니까 and said kelly was honest 됐습니까 또 다른 부분 살펴봐야 될 건 윗 문장에서는 뭐가 뭐로 바뀌고 있다 is가 word 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시제의 일치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나중에 좀 이따가 시제일치의 예외를 배우는데 이거를 is로 써야 된다 라고 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지금 이제 이게 긴 글에서 한 일부를 떼어 왔기 때문에 초합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is를 was로 해야되는 걸 규칙이라 해놓고 is가 와도 상관없다 왜 얘기하냐 만약에 kelly가 어떻다는 것이 honest하다는 것이 언제도 인정되는 이 말을 한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인정되는 뭐라면 fact 라면 얘를 뭐로 써도 상관없다 is로 써도 상관없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자 어떻게 하던 애가 말했던 그 시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진실을 말했었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수준해질 때는 월으로 와야돼 근데 만약에 헨리가 소문난 거짓말 못하는 애야 어 옛날에도 거짓말 못했고 그때 당시에도 애가 앤이 말했던 당시에도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지금도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앞으로도 거짓말 할 줄 모를 것 같아 그럴 때는 뭘 써도 상관없어 is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cj일치라는 파트를 배울 때 cj일치의 예외도 다뤘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is과 word 된 건 뭐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하는 건가 입니다 근데 이 무슨 칼로 두부 써듯이 와 여기는 무조건 cj일치를 해갖고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무조건 과거를 해야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법 교재에 나와있는 이런 것들이 긴 글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뒤 내용은 우리가 분위기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뭐 is를 써야하는 내용인지 word를 써야하는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긴 글 속에 들어가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ul said to me 입니다 이번엔 폴이 나 나에게 말했죠 무엇을 나에게 누구에게 라는 질문도 보이고요 무엇을 nobody will know 아무도 모를 거야 됐습니까 폴이 나한테 말했는데 아무도 모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너랑 나만 알 거야 이런 얘기죠 사람 죽여놓고 아무도 모를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분위기 모양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얘가 뭐로 바뀔 수밖에 없냐면 답은 told로 아 미안합니다 told가 아니군요 say says 가 현재니까 tells 해야 되네요 어쨌든 여기에 왜 분명히 say 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왜 tell로 바꿔야 되냐 위에 문장의 뜻이 나에게 뭐뭐라고 말했다니까 여기에 어떤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해야 된다 a에게 b 라는 것을 말하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야 되니까 say 가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됐습니까 몇 형식이 가능해야 되니까 사형식 사형식 a에게 b 를 말하다 하려니까 tells 밖에 안 되고요 여기에 됐에도 관로 하면 되겠죠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obody will know 그대로 사용되는 이유 여기에 says 가 무슨 시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ells도 똑같은 현재 시제니까 얘도 will 이게 오히려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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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런 문제가 진짜 화법에서 필요한 건데 선생님이 화법 파트를 가르칠 때 이 파트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꾸 좀 선생님은 사실 엄청 귀찮아요 이거 하는 거 근데 니들이 이게 잘 안되더라고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하겠단 얘기인 것 같아 지금부터 가르칠 때 Kevin said to me I feel great 오케이 그래서 뭐 한글로 간단하게 쓸게요 케빈이 i feel great i feel great 기분이 I feel great 기분이가 끝내줘 기분이 좋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를 지금 위에 있는 이런 화법을 보고 뭐라그런다 직접 화법이라고 그러죠 간접 화법으로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하세요 우리말로 없도록 됐습니까? 그의 기분이 끝내준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위의 문장은 다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 a에게 a에게 뭐뭐라 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했다 는 뭐를 쓸 수 밖에 없다? 돌드를 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Kevin told whom me that he felt grea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Kevin said to me I feel great 해서 여기에서 변화되는 것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일단은 얘는 계속 설명하고 있죠 선생님이 됐습니까? 얘가 왜 사용돼야 된다 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에 이 녀석이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뭐로 바뀌고 있고 he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fill이 felt가 된 이유는 누구 눈치 본 거다? 됐습니까? cj일치 이런 거 이 문법을 보고 cj일치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요런 부분들의 변화 잘 봐 두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됐은 괄로 쳐주면 되겠죠 겉 만드는 됐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콜린 says to Susan I know a lot of people 뭐 그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미리 쪼놓을 걸 선생님이 시간이 있었으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걸 많은 사람들을 알아 알았다 그러면 위에 에게 라는 건 말했다 라는 거 딱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화법 바꾸면 이제 우리가 쓸 문장의 해석을 먼저 하면 콜린이 수잔에게 누가 그가 많은 사람 그쵸 그가 많은 사람들을 뭐 한다고 알았다고 말했다 아 지금 현재 시제인가요? 네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미안합니다 안다고네요 말한다 말한다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콜린이 수잔에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에게 라는 것을 말하는 A에게 B를 말하니까 누가 콜린이 뭐한다 그쵸 콜린이 tells whom 수잔 수잔 what that he knows lots of people 이렇게 화법사는 되겠죠 그래서 콜린 says to 수잔 I know lots of people 콜린 tells 수잔 that he knows lots of people 그래서 여기에 흰은 콜린 대신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해석 먼저 씁니다 My brother said I saw Ken at a party 그래서 나의 브라더가 말했다 라는 Ken을 파티에서 봤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누구에게 말한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라는 것을 말했다죠 라는 것을 말했다 라 완벽한 문장을 말했다 할 때 어떤 문장의 구조가 자꾸 떠올라야됩니다 먼저 우리말로 먼저 쓰면 나의 브라더가 그 다음에 이 부분 오케이 누가 뭐했다고 그가 봤었다고 누구를 걔는 어디에서 파티에서 됐습니까? 자 얘는 다 써야되겠네 이 문장도 My brother said I so can I OK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거구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OK 자 그래서 얘기에 sed는 뭐로 바뀐다 sed로 그대로 쓰면 되죠 됐습니까? 얘는 안 바뀌고 왜냐하면 어 완벽한 문장을 말하다 할 때 쓰는게 바로 sed, that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뀔거고 t로 바꿀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이 뭐로 바뀌겠다 그쵸 head scene 지금 직접 화법에 무슨 시제였던게 뭘 만나니까 과거 시제가 주절 무슨 시제로 과거 시제 만나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봤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plus pp head plus pp 써야되는거에요 됐습니까? my brother said that he had seen 그래서 얘가 각각이 뭘로 뭘로 바뀌는지 이런것들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얘는 이렇게 그대로 쓰이구요 그 다음에 겁 만드는데 생략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4번은 없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직접 화법 이번에는 쌍따옴표 위에 b에서는 쌍따옴표 있는걸 없앴다 라는 얘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을 바꾸고 이번에는 쌍따옴표 없는 것을 쌍따옴표 있는 걸로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화법을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하기 위한 것은 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타이핑할 것들 전부 계속 못 쓰고 있습니까? 해석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거를 영어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eric says that his mom is a great cook 먼저 해석 쓰면 에릭이 말한다 무슨 시제에 말한다 현재 시제에 말한다 그의 엄마가 좋은 훌륭한 우리사람을 우리사람 라는 것을 그쵸 라는 것을 말한다죠 그렇습니까? 에릭이 그의 엄마가 훌륭한 요리사라고 말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일단 누구누구에게 말한다 는 아니었으니까 그대로 뭐 말한다 오케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엄마는 훌륭한 요리사라 그쵸 우리 엄마 끝내줘는지 요리사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다 에릭이 세스한다 에릭이 세스한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my mom is a great cook my mom is a great coo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josh told 2번 josh? josh told us that he wasn't talking on the phone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해석쓰기 조시가 우리한테 말했다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내가 전화통화중이라고 테디야 그가 전화통화중이였었다고 그가 조시는 우리에게 그가 전화통화중이였어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시가 우리에게 말했다 부분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생겼지만 영어에서는 좀 달라지죠 뭐라 그랬겠어 내가 전화통화중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제 요거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 요거 무슨 시제야 과거 진행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쌍다운표 안에는 무슨 시제가 된다 현재 진행형 시제가 돼야 된다는 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조시가 우리한테 그가 전화통화중이였다고 말했으면 야 나 전화통화중이야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여기 현재 진행형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일단 어떻게 바뀐다 조시 그렇죠 said to us 로 바뀌죠 said to us 쉼표 쌍다운표 I am talking on the phone 됐습니까? 됐습니까? he was talking he was talking on the phone I am talking on the phone 됐습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했냐 요렇게 생겨있는 걸 위의 문장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누구누구에게 뭘 말하다니까 일단 어떻게 됐었냐면 조시가 뭐했다 told us 로 바뀌는 거죠 told us tha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지금은 언제 무슨 형이었는데 얘 만났죠 과거를 만나니까 그래서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he was talking on the phone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주시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써봐라 일단 whiteV는 내 아들 잘생겼어 라고 말한다 를 둘 다 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둘 다 써보겠습니다 whiteV는 내 아들은 잘생겼어 그 밑에 뭐라고 바꿔 쓰면 될까요? whiteV는 그녀의 아들이 잘생겼다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여기에 말한다가 딱 봐도 말했다가 아니니까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그의 아들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라는 것을 말한다죠 일단 위의 거 먼저 합니다 직접합법 그러면 whiteV는 my son is handsome 이제 쉼표 쌍땀표 my son is handsome 이게 이 책에서 원하는 답일 거고요 왜냐하면 위에 지금 직접합법하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관접합법까지 생각해 본다고 했죠 네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말했어 라는 것을 말했어 라는 것 그러면 said 뭐로 바뀌고 그대로 안 바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로할 수 있는 목적어 그 부분 안에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뀔 거고 is handsome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됐습니까? 쌍땀표 없애고 miss white says that her son is handsome miss white says my son is handsom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앤디가 안 가고 싶다고 나한테 말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했네요 이번에 어떤 변화가 조금 더 있겠네요 자 일단 쌍땀표 있는 버전을 바꾸면 앤디가 나에게 말했다 누구는? 나는 걸리지 않아 됐습니까? 네 난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했겠죠 오케이 일단 어느 거부터 해볼까요? 위에 거부터 할까? 밑에 거부터 할까? 위에 거부터 할까? 위에 거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뭐 하나 써야 되겠죠 앤디는 누가 가고 싶지 않다고 누가 가고 싶지 않다고 누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위에는 안 보이지만 여긴 써야죠 왜 이런 짓을 하냐 지금 이 부분이 뭐를 가지고 표현될 예정이기 때문에 that을 가지고 표현될 예정 예정이죠 그렇죠 that은 뭐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니까 주어랑 동사를 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앤디가 뭐했다 말했다 whom에 대한 대답 me 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위에 거 먼저 하면 앤디가 뭐했다 톨 됐죠 누구한테 me한테 관로하고 that 하고 he didn't didn't want to go 하고 끝났네요 됐습니까? Andy told me that he didn't want to go 됐습니까? 앤디가 said to me 쉼표 쌍 따옴표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그래서 현재가 직접 간접합법의 과거를 만나니까 무슨 시제가 되고 있다 과거 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됐나요? 네 오케이 요런 식으로 화법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접합법 포커스 82 설명할 차에 해줘 포커스 82 제목이 뭐예요? 간접합법 간접합법 이라고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먼저 했냐 앞에 간접의문문을 먼저 다뤘던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지식을 여기서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뭐 이상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피전달문 이라고 돼있어 피전달문 피전달문이라면 직접합법에 뭐? 쌍따옴표 간접합법에는 뭐? that 뒤에 있는 거 이걸 보고 피전달문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 이런 것들 됐습니까? 위에서 위에서 평서문일 때는 요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that 대신 딴 데 들어가죠 일단 쌍따옴표에 있는 문장이 Will he come? 그가 올까?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너 배고프니? 뭐 are you hungry? 이런 식으로 돼있단 말이야 쌍따옴표 안에 Do you like chocolate? 이런 식으로 돼있단 말이야 쌍따옴표 안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전달동사를 뭐 say to를 ask로 바꿔야 된다고? say to를 왜 ask로 바꿔야 되는지 뭐 이걸 외울 대상이 아니에요 따져보면 이렇게 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들은 이런 규칙들을 달달달달 외는 것보다는요 1 say to를 ask로 바꾼다 say to를 ask로 바꾼다 이따구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뭐를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익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일단 규칙들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한다라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콤마랑 쌍따옴표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화법을 무슨 화법으로 바꿀 때 얘기하는 거야 직접을 간접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쌍따옴표 안에 있었던 것을 if 동사 주어가 아니고 if 주어 동사한데 이거 앞에서 배웠던 뭐야 이전에 앞에서는 아니고 사실 뒤지만 우리가 먼저 배웠던 뭐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에 간접 의문문 에서 나왔던 문법이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인칭 대명사는 전달자 입장에 맞추어 바꾸고 라는 얘기는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너는 배고프니? 라고 이거를 바꿀 때는 그는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는 뭐였는데 너는 배고프니? 였는데 쌍따옴표 밖으로 꺼내니까 내가 배가 고 너는 이 뭐로 바뀔 수밖에 없어? 내가 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가 나한테 그가 나한테 말했다 너 배고프니? 를 바꾸면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U같은 게 I로 바꿀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도 주절에 맞게 바꾼다는 거 그래서 예문이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문 속에 say2가 ask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 거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어순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앞에서 제가 앞에서는 아니고 뒤에 쓰지만 먼저 설명해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기는 니칭 대명사가 바뀌는 건 없네요 자 먼저 쌍땀 표현에 있는 거 The old man said to me 그 할배가 나한테 말했죠 Is it raining? 비 오고 있냐?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나한테 비 오고 있니?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비 오고 있니? 라고 말했다 이건 한글로 다 쓸게요 한 땀 한 땀 됐습니까? 자 그쵸 그 다음에 뭘 물어봤어요 비가 오고 있는 자 여기에 여기에 언제 무슨 형이야 여기는 비가 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 간접의 부분에 무슨 시제 아니 뭐야 간접합법에 현재 쌍땀 직접 합법일 때는 그때 말하던 시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가 지금 간접합법을 바꾸면서 무슨 시제를 만나니까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재 진행형이었던게 과거 진행형이 돼야 되겠죠 비 그러면 과거 진행형의 해석은 는 중 이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누가 디올드맨이 뭐했다 에스 에이에게 비를 물어보다 에이에게 비를 물어보다 몇 형식 문장 4형식 문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if 아까전에 it is it raining이었죠 is it raining 현재 진행형인데 여기 애 만났어 그러니까 it was raining 제국으로 if it was raining 하고 여기다 뒤에다 뭘 쓸 수 있다고 or not 인지 알았습니까 네 the other man asked me if it was raining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weather weather 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whether it was raining or not whether it was raining or not the old man asked me whether it was raining or not weather 제발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날씨가 아니라 했어 날씨가 아니고 날씨가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거 중2인데 설마 모르진 않겠지 날씨 아니구요 weather 써야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는 뭐 2층 되면서 별로 바뀌는게 없네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 응용해볼까 그리고 너 봤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 영감님이 나한테 지금 비가 오고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이란 말이 뭘로 바뀌어서 와야 될까요 그렇죠 그때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is it raining now 에서 whether it was raining 뒤에다가 now 대신에 뭘 쓰란 얘기에요 뭐야 소두가 아니구요 흐흐흐흐 작은 머리가 아니구요 그래서 여기서 now가 뭐로 바뀔 수도 있다 then 이거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 뭐 대신 뭐에요 그렇죠 at that time이죠 그래서 now는 뭐 또는 뭐로 가야 된다 now는 then 또는 at that time 된다 사법 전화해서요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네 어차피 좀 이따 외워야 되거든 그렇습니까 네 우리 초당이들 잠깐 보자 틀렸는데 맞았다 한 거 없나 한번 봐야 되겠다 후 후 음 응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틀렸는데 맞았다 한 것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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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가 제일 똑똑 또릿또릿하게 자라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가 쭉 나오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리얼바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옆에 그러면 이거 두 단어로 무어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뭐 A로 시작하겠네 그쵸 이 근처에 이런 뜻이니까 뭐 N으로 시작해도 되구요 됐습니까? 뭐 테이크 픽쳐 3번에 테이크 픽쳐는 다 알거고 그 다음에 뭐 바로우의 반대말은 L로 시작한다 이제 마르고 딸겠죠? 커즈님은 어떤 뜻인지는 알거고 설마 중2인데 중3 올라가는 녀석들인데 뭐 코우신 이러진 않겠지 그 다음에 뭐 C는 칼리라 로는 린다에게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구요 제이스는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인데요 C는 뭘 좀 더 하라 그럴 거 같지 않나요? 아니요 안 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C에 여기 해석 있죠? 요거 무슨 화법이야? 간접화법 그쵸 이거 간접화법이니까 내가 뭐하라 그러겠어? 직접도 답을 영어로 써오세요 네 2번도 마찬가지구요 됐습니까? 직접 화법 문장도 쓰기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가 아픈지 물었다 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에는 동사가 두 번 들어가요 그쵸? 동사가 두 번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왜? 화법이니까 그쵸? 뭐 데드 안에 뭐 주어동사 한 번 더 있든지 아니면 쌍따움표 안에 주어동사 한 번 더 있든지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제를 얘기할 건데 시제는 주절의 시제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1번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가 아픈지 물었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쵸 과거 시제죠 문장 전체의 주절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소년들에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얘들도 지금 둘 다 간접인데 무슨 화법까지 직접 화법까지 장문해 오세요 간접 화법 뿐 아니라 직접 화법 문장도 생각해 주시라 쌍따움표 안에 지금 이거 답지에는 쌍따움표 없는 답만 나와 있을 건데 여러분들 쌍따움표 없는 답도 써보고 쌍따움표 있는 답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쌍따움표 있는 거 쌍따움표 있는 거 했는데 끝에 끝에 뭐가 없으면 에라이 자식아 이러면서 내가 혼내겠죠 그렇잖아 쌍따움표 있는 거를 니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 이 끝에 뭐가 없으면 어휴 이러겠죠 뭐가 없으면 내가 어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음표 그렇죠 물음표가 없으면 다 해놓고 틀리냐 이러겠죠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였어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화법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포커스 82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화법이면 포커스 83은 뭐겠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 화법 니 이름 뭐니? 라고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뭐 읽어보겠죠 What is your name? 쌍따움표 안에 이런게 들어있었겠죠 그걸 쌍따움표에서 꺼내는 거 자 그러면 뭐 또 수학공식처럼 써있으나 피 전달문의 의문사가 쌍따움표 안에 있는 의문사가 쌍따움표 안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접 화법 바꾸라 했고요 뭐 똑같이 말했다를 물어봤다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 뭡니까? 그는 나한테 물어봤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 는 것을 됐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물어봤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히 없어질 것들 콤마 하고 쌍따움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너 어디가니? 는 뭐였는데 Where do you go? 였는데 됐습니까? 이게 Where you go? 로 바뀌는 거 됐습니까? 너 어디가니? 라고 직접 물어보면 뭐였는데 Where do you go? 였는데 Where do you go? 와 Where you go? 를 보는 바뀌는 거 Where do you go? 와 Where you go? 로 바뀌는 문법을 보고 간접 의문문 이라면서 먼저 설명해 드렸었죠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화법의 인칭 대명사는 전날자 입장에 밖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당신 이름 뭐예요? 이걸 쌍따움표에서 지금 쌍따움표에 있는 거 얘기했죠 방금 그가 나한테 말했다 당신 이름 뭐예요? 라는 말이 쌍따움표 밖으로 꺼내면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거 your name이 무슨 name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my name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 쌍따움표 밖으로 꺼내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달자 입장에서 바꾼다는 거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도 주전의 시제에 맞게 바꾼다 쌍따움표 안에 있을 땐 그 사람이 말했던 거 그대로 근데 얘가 이제 쌍따움표 밖으로 꺼내면 얘가 이제 여기에 현재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였는데 쌍따움표 밖으로 꺼내려고 봤는데 여기에 뭐 애슥드가 있어 그럼 얘가 탱탱 해갖고 요 안에 무슨 시제로 들어간다? 쌍따움표 아니고 대띠에 무슨 시제? 대띠에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어디에 자 이거 무슨 시제였는데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가 지금 무슨 시제 만나고 있어?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만나고 있죠 그럼 여기 무슨 시제가 되는단 말이야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바구 시제 여기가 모로 바뀌었단 말이야 상대 B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리브 속에 쏙 들어가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물음표 할까 말까? 오케이 뭘 보고 얘기한 거야? 이걸 보고 얘기한 거죠 이게 주절이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는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됐습니까? 물어보던 당시에 지금 어디 사냐?겠지만 이게 화법이 바뀌게 되면 과거에 어디 살았었는지 물어봤었다니까 여기에는 현재 시제라도 여기 현재가 여기 과거 만나니까 여기 따라서 뭐가 돼야 되네? 과거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일단 올 때 조금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에 does가 뭐로 왔다가 did로 되어서 왔다가 여기 있던 did가 리브랑 합치니까 리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어순이 되는 건 여기에 하고 있는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 주어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이것도 해볼까? 나이가 많았다 뭐 뭐 이런 거였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꿀거고 where 너 어디 사나 이거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뀔거고 내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이렇게 바뀌겠죠? 내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내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그러면 여기에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예로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인칭 대명사가 바뀌는 거 여기에 u가 선생님 u가 왜 i가 되는 거예요? 야 그는 나한테 너 어디 살아? 라고 말했다는 그는 나에게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물어봤다 이 얘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수학공식 하듯이 u가 i 된다 외울 게 아니고 당연히 뭐 선생님이 계속해서 선생님이 왜 계속 타이핑하고 있습니까? 이 파트에는 이게 먼저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놔두면 당연히 안 되겠지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아니야 그는 나한테 말했다 너 어디 살아? 그러면 그는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왜 너가 여기 u가 그럼 그대로 오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말로 생각하는 걸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The driver said to me 운전기사가 나한테 무슨 시제 말했어? 과거 시제 말했죠?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가기를 원하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운전기사가 나한테 내가 어디 가기를 원했는지를 그쵸? 그니까 여기에 u는 i로 바뀔 수 밖에 없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o you want의 do는 얘만 나서 뭐로 바뀌었단 얘기야 일단 디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쵸? 디드가 모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니까 뭐로 바뀔 수 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쌍 따옴표 안에 현재인데 얘가 간접합법에서 뭐 만나니까 과거를 만나니까 얘로 따라서 뭐로 바뀐다? 과거로 바뀌는거죠 내가 어디 가기를 원했었는지를 그니까 물었던 시점과 내가 어디 가기를 원했던 시점은 같은 시점이란 말이야 둘 다 같은 과거 시제 그 do you want가 i wanted로 바뀌는거죠 여기는 do you want는 묻는 느낌 막 들죠 요렇게 그쵸? 근데 i wanted는 묻는 느낌은 안들죠 묻고는 있지만 됐습니까? 이런거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a 에서는 뭐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꿨어라 인데요 뭐 저 여기에 뭐 저스틴 said가 생략된거죠 지금 이거 원래 외로 하면 저스틴 said 쉼표 쌍 따옴표 what are you doing 했던걸 요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니까 여기에 얘 지금 쌍 따옴표가 뭐의 의미를 하냐면 얘가 요런게 들어가게 됐잖아 그쵸? 그니까 원래 이 잉크가 끼려고 이랬나? 오케이 여기에 이 쌍 따옴표는 뭐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 said to me 하고 같은 뜻이요 저스틴 said to me what are you doing 딘 said to me why do you like the book 더 보스 said to me what time is the meeting 제이슨 said to me said to me said to me said to me who gave you the laptop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죠 엄밀하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무슨 시제 A의 2번 현재죠 그 다음에 얘 무슨 시제 과거죠 그렇죠 A의 3번번 과거네 그니까 얘를 요 밑에 답을 쓸 때 여러분들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배운 시제를 써야되겠네요 공식적으로 안 배운 시제가 뭐였더라 아 그쵸 뭐 플러스 뭐 헤드 플러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B는 다음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할맞은 말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실수를 안 하려면 인칭 대명사 실수를 안 하려면 꼭 뭐 해 봐야 된다 해석을 뭐 뭐 이 파트가 아주 익숙해지면 굳이 해석을 안 써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가 익숙하지 않고 틀릴 것 같다 그러면 꼭 뭐 하고 나서 답을 써라 해석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A하고 B하고 다른 점은 A는 뭐 있었던 걸 뭘 없애고 있고 A는 쌍 따옴표 있었던 걸 없앤다는 얘기는 직접합법을 간접합법 바꾸는 거고요 B는 거꾸로 간접합법을 직접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여기에 있는 예시제를 보고 얘가 are you doing est 만나서 여기에 word doing으로 바뀌는데 이건 거꾸로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가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word doing하고 est하고 a의 보기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면 word doing하고 est는 무슨 시제 둘 다 같은 과거죠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올 때는 무슨 시제가 되고 있어 현재가 되고 있죠 거꾸로 갈 때는 한 단계 다시 다시 현재랑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B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는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C에서 추가 숙제는 뭐겠어 이거 1, 2, 3 완성하고 나면 무슨 합법일 텐데 간접합법일 텐데 얘들 무슨 버전도 해와라 직접 합법 버전도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칼질하기 두 문제 나는 그에게 그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동사가 몇 번 나올 건데 두 번 두 번 나올 건데 선생님이 짚어주는 건 주절만 짚어준다 했죠 네 그쵸 그럼 나는 그에게 그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해서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그쵸 얘 보고 주절의 시제는 과거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나에게 내가 언제 도착했는지를 물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 끝났나요 설명이 다 끝났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 한 게 있는데요 안 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 뭐를 안 했냐 하면요 이건 3학년 때 할 거라고 안 했나봐요 여기서 안 다른 건 이런 건데요 He said to me stand up 됐습니까 그가 나한테 말했죠 뭐 하라고 일어서라고 말했죠 그쵸 자 이런 걸 보고 무슨 화법이라고 하는데 간접화법 직접화법 직접화법이죠 상대방이 말하는 당시에 그대로 그대로 직접적으로 가져왔으니까 그 사람 말 그대로 됐습니까 그래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부터 이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제목을 포커스 뭐 뭐 포커스 뭐 뭐 아무거나 포커스 1로 해서 포커스 94로 해서 뭐 하여튼 아무거나 여기서 다루지 않았으니까 없는 숫자로 해서 뭔 얘기할 거야 제목이 뭐겠습니까 음 6. 6. 6. 6. 6. 명령문의 화법 전환에 대해 이거 뭐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봐두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쓸 필요는 없어 명령문의 화법 전환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얘를 해석을 다 쓰면 그가 그가 나에게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하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먼저 쓰면 그가 나에게 나에게 말했다 일어서라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죠 그가 나에게 그러면 이 문장 가만 보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라는 것을 말했다네 네 그쵸 누구누구 누구누구를 A에게로 바꿨을 수 있네 A에게 뭐뭐라고 말했다네 A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이 표현이 이 표현이 이거 뭐 문장의 구조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 이 표현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네 이거 뭐 어떤 문법 배울 때 이거 배웠어 어떤 문법 배울 때 이거 배웠어요 아 아 아 모릅니까 아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오다시 뭐하고 똑같아 이거 원트 에이 투두하고 똑같지 않나 이거 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령문의 허법 전화는 이거 원트 에이 투두 텔 에이 투두 쓰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히 셰트미 스탠드업은 히 셰트미 스탠드업은 글어 헛법 전화하면 뭐가 되겠다 이 히 히 힌드미 히투데 히드 스탠드업 이러면 된다구요 히 히 스탠드업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이건 뭘까? 버지마 앉아있어 라고 말했다 네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될까? To do and not to sender 그렇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고 Not to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별거 아닌데 뭐 명령문의 확보 전환 그렇죠? 네 오케이 뭐 이런거 안했는데 뭐 우리 다 배운거에서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문법이네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답니다 워크북 풀이 다 했나요? 안했놈들 주수빽빽하죠 다음 시간까지 워크북 다 하시구요 그 다음에 뭐야 신동이 까먹지 말고 보내줘 네 알겠습니까? 워크북 들고 올게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워크북 풀이 안 돼요? 네 안했잖아 너희들 해도 돼요? 끝까지 다 하진 않았잖아 네 했어 너? 동이 너도 했어? 신동이? 네 워크북 가지고 올게요 같이 왔냐? 네 저 왔습니다 워크북 풀이 해놨어? 네 네 오 이건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파트 먼저 기본적인 파트는 다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전체 풀이 하겠어요 자 먼저 시제일치 하면 생각나는게 일단 여기에 나와있는 설명버전 뭔지 할까요? 오케이 시제일치를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주절의 시제가 뭐인 경우 네 현재 시제일噬 그쵸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경우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절의 과거인 경우로 과거인 경우로 나누었죠 크게 그래서 현재인 경우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렇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책엔 안나왔지만 선생님이 에이 근데.. 이 시즌은 안되네 그랬어 과거 완료되고 과거 완료 빼고 헤드 플러스 pp 제외하고 됐습니까? 과거 완료를 빼고 상황에 따라서 뭐 뭐 그는 말한다 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사실 얘기했죠 그쵸 아니면 그가 말했다 그가 배고팠었다고 됐습니까? 뭐 현재 말하는데 아까들은 5분전에 배고프다고 말했을 수 있잖아 그쵸 말한다는 현재인데 that he was hungry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가 현재 말합니다 미래에 배고파질 것 같다고 he will be hungry 된단 말이야 그리고 he says that he is hungry 현재 배고프다고 현재 말한다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주절이 과거일 때는 종속절에 시절은 원칙적으로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그쵸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 과거 또는 과거 완료에 잡혀있다 과거 완료는 헤드 플러스 pp라고 그랬었어요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어떤 과학적 사실을 과거에 얘기했으면 원래는 과거 다음에는 뒤에 뭐뭐라는 것 부분에 과거 또는 과거 완료밖에 안됐는데 그 안에 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 1400인가? 1400 몇 년도에 말했다 지구가 둥글다고 와 그 옛날에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거 지구가 둥글다란 부분은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 팩트를 얘기한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것도 시제일치에 예외라면서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종속절에 시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that이나 if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에요 됐습니까? when이나 이런 것들 because 이런 부분 그래서 주절이 무슨 시제 면 현재 시제 면 뭐 그의 상황에 따라서 뭐 빼고 과거 완료 제외하고 됐습니까? 과거 완료를 제외한 모든 시제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과거 시제 면 종속절에 시제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 head plus pp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과거에 뭐 뭐 했다고 과거에 같은 순간 뭐 he said that he was hungry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5분 전에 배고프다고 말했었다 이런 거 둘 다 말했던 시점과 배고팠던 시점이 다 같은데 둘 다 과거니까 he said that he was hungry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문은 I thought that I met Mary 그래서 내가 언제 생각했다 과거에 생각했다 OK 맷이 맷을 선택하면 내가 뭐 했다고 과거에 Mary를 만났다고 과거에 생각했다 됐습니까? 과거에 어떤 시점에 만났는데 그 시점에 내가 Mary를 만나는 거구나 딴 사람 만나는 게 아닐구나 딴 생각했단 얘기고요 여기에 맷 대신에 head 맷 하면 생각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Mary를 어 나 뭐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이 생각했는데 Mary 만났던 건 10년 전이다 뭐 이런 거 10년 전에 Mary를 만났다고 5년 전에 생각했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더 과거일 때 head plus pp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JH의 예외를 표로 정리해놨죠 그래서 종속전의 내용이 일반적인 사실 뭐 현재 습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줄여서 뭐 뭐일 때 현재 팩트죠 현재 팩트 프레젠트 팩트라 그러죠 선물 현재 선물 사실 아닌 거 알죠? 프레젠트가 현재란 뜻도 있죠 현재 팩트 현재 팩트가 뭔데요? 물은 1기압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런 거 지구가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데 뭐 대략 365일 정도 걸린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일주일은 7일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영국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영국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이 온 거는 작년에 왔기 때문에 과거 아닌가? 그런 거 출신을 얘기한다 그럽니다 He was from England가 아니고 He is from England 이렇게 합니다 출신지를 얘기하는 이런 거 현재 현재로 얘기해줍니다 팩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현재도 지속되는 습관 뭐 우리 아빠가 맨날 뭐 한 아침에 11시쯤 일어나시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아빠의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현재도 지속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절을 표현한다 그래서 항상 현재에 대한 얘기였죠 항상 현재 이런 것들 팩트 그 다음에 종속절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일 때 이런 걸 보고 무슨 팩트 히스토리칼 팩트라고 그랬죠 히스토리칼 팩트일 때는 항상 무슨 시제? 항상 과거 시제 뭐 역사적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뭐 몇 년도에 몇 년도죠? 한글 창제한 게? 천중교 몇 년도인가? 1500 몇 년인가? 1400 몇 년인가 모르겠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됐습니까? 뭐 한국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한국전쟁 몇 년도에 일어났어? 그런 것도 모르나? 무식한 것들 1950년에 일어났잖아 이런 거 몇 년도에 끝났어요? 53년도에 끝났지 무식한 돈들아 됐습니까? 이런 것도 역사적 사실은 단순 과거 시제로 씁니다 칼질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종속절이란 내용이 이제 여기서 칼질하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과학자는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요런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 지구가 둥글다 해서 닫다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과학자가 말했던 건 뭔데? 무슨 시제인데? 과거 시제인데 지구가 둥글거는 사실이니까 그니까 원래 원칙은 주전의 시제가 여기 과거니까 여기는 뭐 또는 뭐 밖에 못 온다 과거 또는 과거 완료밖에 못 오니까 이거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놈이 오면 이거는 바보새끼야 이거였죠 시제일치의 뭐잖아? 예외잖아 사실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워드 같은 거 오면 이번엔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종속절을 찾아보면 누가 나는 누가다를 제2차생일회전이 1939년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예문할 때 했던 거죠? 내가 언제 아는데? 현재 아는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니까? That World War II 하다 말아 Broke out in 1939 뭐라고요? 1939 됐습니까? 1939년에 In 1939에 Broke out 했다라고 알고 있다 됐습니까? Break out 뭐하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와 같이 Break, Broke, Broke 중에 두 번째 녀석 Broke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다뤄봤냐? 84로 넘어갔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가 있을 때는 누구니? 넌 누구니? 라고 직접 물어본 건 뭐예요? Who are you? 인데 얘가 뭐로 바뀐다? Who you are? 로 바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올 거니? 라고 직접 묻는 건 뭐였는데? Will you come? 이었는데 네가 올지 안 올지 If you will come 뭐가 궁금하대요? 어디에 내가 뭘 쓸 수도 있다 Whether you will come 너 올 거니? 라고 직접 묻는 건 Will you come이죠 If you will come or 네가 올 것인지 아닌지 라는 거 Whether you will come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 I wonder 난 궁금한데 Where did I leave my phone? 뭐가 궁금하대요? 어디에 내가 뭐 했는지 내 폰을 뒀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Did I leave 부분이 Did I leave 부분이 뭐 묻고 싶어서 원래 어디 속에 숨어있던 뭐가 앞으로 나왔잖아 근데 이제 다시 거꾸로 되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I wonder where I left my phone 리브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직도 그렇지? 교회사? 아직도 리브드 이런 거 하는 친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해? 중선 맞나 그렇지? 그렇죠? 리브드가 아니고 당연히 레프트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죠? 그쵸? 설마 여기 뭐 리브드 이렇게 쓰진 않았겠지 됐습니까? 리브레프트래프트 잘한다 교회는 아니지? 그쵸? 96개 또 외워야 되고 뭐 이랬습니까? 그거 어디 가면 들어있죠? 까먹었으면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 I'd like to know 난 뭐하고 싶다 난 알고싶때도 Does she like the gift? 그녀가 뭐할까?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그녀가 들어 할 거 아닐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여기 18번에 연필심 낭비를 좀 할래? 연필심 낭비 안 할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문장 뭐? I know if she likes the gift 그때 그래서 여기 있던 Does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이 파트 배우기 전까지는 뭐만 배웠어요? 어... That만 배웠죠 그쵸? That 완벽한 문장도 명사절이지만 If 플러스 완벽한 문장도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인지 아닌지라 컷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BGSI죠 TBGSI Think believe in guest support imajin Think believe in guest support imajin 뭐라고요? Think believe in guest support imajin TBGSI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을 빨리 강구하세요 나는 TBGSI를 했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관접 의문물의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데 뭐일 때 주의해라 동어리일 때 주의해라 주의해라 됐습니까? 네 동어리일 때 이 동어리가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런 거 How do you think old I am? 이러지 마시고요 몇 살이라고 넌 생각하니?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How old do you think I am? 오케이 그래서 나는 when을 뭐로 바꿔볼 거냐? what time을 바꿀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언제가 몇 시로 바뀌겠죠? 그래서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몇 시에 그들이 올까? what time will they come? 그럼 둘을 합치면 원래대로 하면 do you think what time they will come? will they come? 이와 같이 they will come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what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what time do you think they will come? what time do you think they will come? 그러니까 what time이 뭐 덩어리 지어서 한법원에 앞으로 갔습니다 what time do you think? 그 다음에 will they come? they will 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화법입니다 화법에서는 뭐 say를 say로 쓰고 say툴을 tell로 한다 했는데요 뭐 say를 say로 하는 건 그래 알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say to는 도대체 왜 tell이 돼야? say to me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하다 라는 거기 때문에 말했죠 tell a, b라는 몇 형식? 사형식 사형식을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뭐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뭐 만드는 듯? 겁만드는 듯 무슨 문이니까? 평소문이니까 됐습니까? 그녀가 말했다 나 배고파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배고팠다라는 것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됐을 쓰고요 그래서 왜 생략 가능하다 목적으로 사용된 겁만든 듯이니까 됐습니까? 왜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기리고 쓸데없이 그냥 겁만드는 듯은 생략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됐습니까? 목적으로 말고 주어로 사용되거나 이럴 때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 It is true That he is a doctor 이런 거 할 때는 안 된다 했어요 목적으로 할 때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합법의 인칭 증명사 부사구 등을 전달자 입증에 맞게 고친다 라는 건 계속해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배고파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배고팠다라는 것 쌍따옴표 안에 나는 이 말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My father said that he was hungry 됐습니까? 이걸 쌍따옴표 집어넣으면 My father said I am hungry 이렇게 된다는 거 He가 I로 바뀌고 I가 He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꾸 이런 것들 할 때 요 부분 3번은 3번을 잘하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해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해석부터 해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She가 왜 I가 돼야 되고 여기에 Me는 왜 He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사구 부사구 이런 것들은 전달자 입장에 맞게 고친다 그래서 여기 쌍따옴표 안에 아까 전에 뭐가 있는 거 봤었냐면 Now 지금 비오는 중이니 였죠? 그러면 얘가 화법 전환될때는 뭐가 됐었습니까? Then 그때 비가 오는 중이었는지 아닌지 라는 걸 물어봤다 이렇게 Now 같은 건 Then으로 바뀌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사구가 전달자 입장에서 바르게 고친다는 건 그러면 야 이리로 와 이랬어 쌍따옴표 안에 여기에 와 이랬어 그렇죠? 그럼 여기에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리 여기 와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쌍따옴표 없애면 Here는 뭐로 바뀔 것 같아요? There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여기에 와라 를 화법 전화하면 그는 나한테 말했다 거기로 오라고 그럼 이런 건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좀 몇 개 더 있어요 한 개만 더 얘기할게 됐습니까? Tomorrow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내일은 비가 올 거야 이렇게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일은 비가 올 거야 그가 나한테 말했다 내일은 비가 올 거야 그러면 내일 그가 나한테 말했다 언제 비가 올 거라고 그 다음날 비가 올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날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더 더 더 하면 되겠죠? 쌍따옴표한테 내일은 그 다음날 이라는 더 넥스트 데이로 쓰이겠죠? 화법 전화할 때 It said It will rain tomorrow It said It would rain the next day It will rain 쌍따옴표 안에 It will rain tomorrow 쌍따옴표 없애니까 It would rain the next day 됐습니까? Will이 would로 바뀌는 건 어디 문법이야? CJ 일치 문법이었죠? 방금 했던 건 말로 튕그러리 다 할까요? 하고 Will rain은 뭐가 된다? would rain tomorrow는 the next day 그래서 그가 말했다 그 다음날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요런게 요런게 되구요 요런건 요렇게 된다는거 됐습니까 윌이 세드만났죠 요런식으로 본다했죠 얘가 얘 만났으니까 시제에 일치해줘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는 피전달동에서의 시제는 시제의 변화가 없지만 아 이거 뭐냐 그가 현재 말한다 현재 배고프다고 그러면 히세즈 댄 히 이즈 헝그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시제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피전 뭐 현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 피전달문의 동사의 시제는 변화가 없다 이거 되게 복잡한 문법인 것 같은데 뭐 당연해요 그가 현재 안한다 나는 현재 배고파 그럼 이건 지금 직접 합법이니까 누가다 히세즈다 아이애 헝그리 아이애 헝그리 아이애 헝그리 그럼 얘가 히세즈 대 히 이즈 헝그리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니까 이제 전달 동사가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 피전달문의 시제는 시제의 변화가 지금 없잖아 다만 아이가 히로 바뀌었을 뿐이고 얘도 현재 얘도 현재 잖아요 됐습니까? 하지만 과거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됐습니까? We said I am 헝그리 얘도 그쵸 얘였는데 얘가 만났으니까 얘 만났으니까 과거 만났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워즈가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뭐 이렇게 그가 말했는데 말하던 순간에 배가 고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던 순간보다 더 과거에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배고팠었어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이번에는 얘가 무슨 시제가 뭐 만나고 있어? 과거가 얘 만나고 있어? 그러면 얘가 또 한 단계 더 밀려서 뭐가 된다? We said I am 헝그리 배고 어휴 눈치챘네 응 그렇죠 얘는 오늘 아침에는 그날 아침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This는 Death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건 이건 뭐 굳이 써놓으러 가면 힘든 걸까 나중에 만나면 그때 쓰세요 됐습니까? 그날 아침에 배가 고팠었다고 얘가 얘 만나니까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들 잘 보시고 뭐 얘도 나중에 만나면 오늘 아침에는 그날 아침에 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만나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알겠냐? 동희야 오케이 자고 있죠 그쵸? 헬로 미스터 몽키 마이크 꺼져있다 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집에 어 전 안 놀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엄마랑 놀고 있었나요? 아니요 억울합니다 엄마 어디 계셔 지금 안동이요 또 가셨어? 네 오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냐? 아니 토요일 뭐 금요일날 왔다가 토요일날 저희 내내고 다시 가요 음 그렇구나 엄마 보고 싶겠다 그치 동희 아니요 토요일날에 일하러 가는데 음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지 아니요 한 번씩 울지 않아? 엄마 보고 싶어서 아니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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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이 시국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때 과거일 때는 현재는 뭐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겠죠 아까 전에 뭐 I am hungry He was hungry 되는거 그 다음에 현재 완료나 과거는 뭐로 바뀐다 과거 완료로 바뀐다 한 단계 더 과거로 밀고 가줘라 됐습니까? 정리하면 한 단계 더 과거 한 단계 더 과거 라는 말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절의 시재가 이거고 종속절의 시재도 요거였어 그럼 뭐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주절의 시재가 이거고 종속절의 시재가 쌍따옴표 안에 있는데 요렇게 돼있어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돼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랑 같이 끌려와야 된단 말이야 둘 더 과거 He said I am hungry 그렇죠 He said I am hungry 가 He said that He was hungry 가 될 수 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근데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됐으니까 일단 A에게 B를 말했다는 Jim told his sister that he walk late 됐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여기에 I가 He가 된다든지 Have to walk 그가 뭐 만나고 있다 톨드 만나라 톨드란 과거로 만났죠 뭐가 툭 튀어나왔다 He said 워크가 툭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 그니까 현재가 쌍따옴표 없애고 과거 만나니까 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합법은 뭐 이런 거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나에게 말했다 넌 올 거니? 그러면 일단 얘부터 먼저 우리말 아 우리말로 그 다음 것도 쓸까요? 그는 나에게 뭐했다 물었다 무엇을 내가 올 것인지 내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He가 said to me 했죠 He said to me You come You come to my party 그렇습니까? 네 컨트롤 C 뭐 쓸 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서 He 전하고 있죠? He asked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래가 과거를 만났어 Will이 과거를 만나면 얘는 뭐로 바뀔 예정이고 Wood로 바뀔 예정이고 Wood로 바뀔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U는 당연히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쵸? 여기로 가겠죠? 네 경상적인 동사 앞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인지 아닌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오면 되겠다? If I would come or not 내가 올 것이었는지 아닌지 라는 것이고 무슨 표 마침표 물음표 마침표 여기 쳐다보고 마침표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e said to me Will you come? He asked me If I would come or not 됐습니까? 예 대신에 이렇게 weather 같은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said to me 나한테 말했다 뭐뭐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뭐했다? asked 했다 됐습니까? ask로 바뀌겠죠 물어보다 그 다음에 당연한거 콤마하고 쌍따옴표 없어지고 인지 아닌지 쓰고 If Will you come If you will come If you will come would come 하는게 좋겠네요 여기는 좋은 If you would come 어순으로 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직접 합법에 인칭 대명사는 전달자 이건 뭐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다 그랬어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 뭐 이 파트는 뭐에 뭐를 잘해야 된다 우리말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말 해석을 잘해서 뭐 그녀가 내가 로 바뀌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를 이란 말이 너를 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란 말이에요 바꾸고 동사의 시제도 바꾸고요 그래서 The old man said me Is it raining now? 이랬죠? 지금 비하고 비 오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표현 The old man asked me if 자 여기에 is가 있죠 is가 뭐 만나니까 asked 만나니까 if it was raining then 그때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인지 now 지금은 그때로 바뀐다 했죠 지금 비내리지 그때 비난했는지 아닌지 라는 것을 if it was raining then or not 그 다음에 이번에 의문상 없는거 했으니까 의문상 있는거 하겠죠 똑같이 나에게 말했다가 나에게 물어봤다로 바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거 했고요 그 다음에 피전만문의 어순 이 부분의 어순을 보고 이런 요소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의문문 그렇죠 간접의문문의 어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what does what does she like 를 뭐로 쓴다 what she likes 이런식으로 쓴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란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라는 것 what she likes what she liked 그녀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라는 것 이런식으로 바뀐다 이거 뭐 이 부분은 말로 하긴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이니 너는 이란 말이 그녀는 그녀가 이렇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 우리말로 해석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와 주절 과거 만나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에 되면 되겠다 그러면 do가 뭐가 돼서 들어가서 더도록 만든다 did가 돼서 들어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이란 말이 내가 어디 가고 싶어 했는지를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자는 더 ask me where i wanted to go 하면 되겠죠 내가 어디 가고 싶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났네요 이 파트는 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쭉 연달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 이 책도 다 끝났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뭐냐 다음 책 다음 문법 책 준비해 주세요 다음 문법 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24든 어디든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창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머스 파트 2 3 3 3 3 4 5 5 5 5 4 7 또 17 7 7 5 5 5 5 5 5 5 5 하는데 뭐 같은거 팔기도 하고 안에 내용은 똑같다고 하더라구요 표지만 바뀐 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있네 그러니까 3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나도 준비해야 되겠네 난 3권 3개가 없기 때문에 나도 교과서 책이 여러분들 따라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대명사 우리 다 배웠는데 왜 또 배워요 이랍니다 그렇습니까 뭐 간단한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파트긴 한데 그래도 뭐 잘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반가운 애들 먼저 한번 볼까요 반가운 애들 먼저 보면은 뭐 포커스 몇번이 반갑습니까 우리가 이미 했는거 예를 들어서 난 난 이중에 포커스 42 부터 시작해서 뭐 43 뭐 이런거 이런거 44 이런거 45, 46, 47 있는데 선생님은 뭐 아이고 우리 다 했는건데 뭐 또 굳이 할 필요 있겠나 이거 뭐 중요하긴 한데 싶은거 뭘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김다솔은 몇번입니까 45번이 그렇다 오케이 또 초이는 몇번이 포커스 몇번이 반가워요 반가운건 하나도 없다 다 꼴보기 싫다 니네 다 꼴보기 싫어 규현이는 44번이 반갑더라 44번이 딱 보자마자 뭐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44번이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냐 북 북스 머니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냐 그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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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45번도 뭐 할 것 같네 뭐 올 뒤에는 뭐 보스 뒤에는 북 북스 머니중에 뭐 하기에 뭐 이런 얘기 하겠지 뭐 44하고 45하고 사실은 뭐 뭔가 비교할 만한 내용이 있는거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others the others 이거는 전에 한번 한적이 있는데 이거 얘들은 사실 내가 한번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네 블로그인가 뭔가 이상한거 뭐 그쵸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다가 여기 검색창에 내가 뭐라고 치던거야 여기다가 어 검색창에 뭐라고 치니까 저게 나오던가요 이렇게 쳤겠죠 아니 아니 왜 뭐 쳤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거 나왔잖아 네 됐습니까 네 뭐 이때 이때 설명했던거 기억납니까 응 그래 뭐 뭐 경우가 뭐 빨간 공 빨간 휴지 주가 파란 휴지 주가도 있구요 빨간 휴지 주가 파란 휴지 주가 초록색 휴지 주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 휴지의 색깔이 매우 다양한데 엄청나게 많은거 빨주노초 파란 뭐 다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건 빨간거랑 파란거 있고 몇몇은 빨갛고 몇몇은 파란데 얘들은 굳이 얘기하기가 귀찮아서 대표적으로 얘들이랑 얘들만 얘기하고 뭐 끝낼게 뭐 이런것도 얘기했어요 뭐 설문조사할때 뭐 반에서 좋아하는 과일수라 그랬더니 어떤애는 뭐 나는 용과가 좋다 뭐 나는 스타프루시 좋다 뭐 난 용과가 좋아 난 스타프루시 좋아 뭐 나는 뭐 나는 뭐 북한산 체리가 좋아 어떻게 먹냐 요새 못먹는다 그래서 뭐 이런애들도 있지만 난 난 사과가 좋아 뭐 그 다음에 뭐 뭐 뭐 할까 뭐 배가 좋아 할까요 배 별론가 감이 좋아 뭐 이런거 할까요 네 뭐 하여튼 뭐 대표적인거 두가지 얘기하고 뭐 용과 뭐 북한산 체리 뭐 이런거 굳이 얘기 안하겠다 뭐 이런것도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나온 사람이 트럼프하고 바이든 밖에 없어 네 그럼 몇몇은 트럼프를 찍고 나머지는 싹 다 바이든 찍었겠죠 네 그쵸 그래서 몇몇은 뭐 뭐하고 그 나머지는 몽땅 다 뭐했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했 뭐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올 모양이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적 있잖아 우리 네 그치 네 용법은 몇가지가 있었더라 네 네가지 아 네가지라 했나요 네 뭐하고 뭐 강조적 강조적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기적인거 저거 했잖아 그치 그럼 강조적으로 제기되면서 예를 들면 마이셀프가 강조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제기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데 강조적으로 쓰인거 한번 뭐가 있었더라 김규야 너 솔직히 네가 한거 맞아 딴 사람 해준거 아니야 대신에 어 네가 네가 직접 한거 맞아 수상한데 그럼 이제 규현이가 뭐라고 했다 선생님 제가 직접 했습니다 막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겠죠 네 제가 했습니다 규현이는 그냥 제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가 스스로 했어 이렇게 얘기 안하고 그냥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김다수 같은 애들이 저렇게 발끈발끈하는 애한테 야 네가 했던거 맞아 그러면 왜요 선생님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진짜 했다 뭐 어떻게 해서 얘기하겠어 막 강조해서 얘기하겠죠 그냥 강조 그렇습니까 강조적으로 쓰인거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I Did It 이거 강조하면 어떻게 됐더라 I Myself Did 또는 I Did It Myself 이게 내가 직접 했다 해야 되잖아 아 됐습니까 I Myself Did It 이렇게 하든지 I Did Myself 이런식으로 하면 이게 강조적으로 쓰인 제기적으로 쓰인거 뭐 어떤거 배웠나요 뭐 어떤거 배웠나요 저거 요새 이거 뭐 제기적으로 하는거 뭐 Love you Love yourself Love yourself Hey 무슨어 무슨어 Yourself Love yourself 의 Yourself 는 무슨어야 민어인가 고등어인가 무슨어 목적어지 뭐해요 목적어 Love 해라 이 대답 듣고 싶어 Whom Should I Love 라고 물어볼거 아냐 Whom Should I Love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됩니까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그럼 목적어란 말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Love yourself 란 표현에서 Yourself 없이 뭐 의미가 전달이 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제기적 용법은 생략할 수가 없다 왜 없다 말이 의미적인 말이야 목적어가 생략할 때 일수는 없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의 어떤 구성성분 주요 구성성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Love yourself 이렇게 사용된 걸 보고 제기적용법이라고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I did it 내가 직접 했습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I myself did it 나 I did it myself 같은 걸 강조적용법이라고 강조적용법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라고 배웠어요 맞습니까? 처음 봐요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통째로 외우라는 게 있었어 이거 관용용법이라고 써있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수거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수거라고 나 혼자가 뭐였다 나 혼자 By my self By 대해 By MYSELF BY MYSELF는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Alone ellone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통째로 외우라 그랬어 그 다음에 without other's help 이거 이런 것도 들어 봤을텐데 Without others' help 일단 sans others' help 셀프가 무슨 뜻이었어? 남의 도움 없이 그렇죠 without others 점찍고 소유껴 others help하면 다른 타인의 도움 없이라는 뜻이었죠 네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더라 for oneself라 해서 for oneself 벌써 적어둘 필요는 없고 좀 이따 만나면 적으면 돼요 기억나는지 점검 for oneself 셀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도 배웠냐 하면은 automatically가 뭐였더라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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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automatically?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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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이 막 집에서 막 엄마 아빠 다 출근하시고 동생도 놀러 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문이 저절로 막 automatically하게 닫혀 그렇죠? 기분이 무섭지? 그치 automatically가 뭐였더라 automatically가 뭐였더라 이게 왔나요? 네 예 바보들이네요 of itself 저절로 the door closed of itself 문이 어찌 닫혔다? 저거 닫혔다 이것도 배웠는데요? 처음 봅니까? 그쵸 또 새롭죠 뭐 그쵸 선생님 이거 진짜 안 배웠습니다 이런건가요? 얘기한 적이 있구요 뭐 이런것들 배울거란 말입니다 이외에도 뭐 즐거운 시간 가지다 have a good time 대신 쓸 수 있는 enjoy oneself one self 뭐 이런거 혼잣말하다 talk to one self talk to yourself 친구들 중에 막 어 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지 don't talk to yourself 혼잣말 하지마 뭐 이런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거 수거나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 있는데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 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고편 봤구요 자 대명사란 무엇인가 대명사 중에서 이제 뭐 he she it we they 이런 것들을 보고는 무슨 대명사라 그러죠? 인칭 대명사라 그러죠 근데 애들한테 문법적으로 인칭 대명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얘들은 사람 대신만 쓴다 라고 생각하면 안돼 그냥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거에요 사람 또는 사물 대신 쓰는거 알겠습니까? i 라든지 you 이런것도 있죠 인칭 대명사랍니다 it it 은 세가지 it 배웠죠 가주어 it 말구요 it is cold 할 때 it 말고 i like it 할 때 it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라 그러죠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는 이런것들은 중1,2 때 다 했고 중1 때 다 끝냈고 이제 뭐 할거냐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말이다 암만 길어봤자 할 때 매달 얘기하는거죠 이거 선생님 설명 버전으로 암만 길어봤자 대명사 해서 쓸 수 있는거구요 대명사의 종류에는 인칭 대명사 i mind me 지시대명사 손가락질 뭐 손가락질 라는 댓이 있죠 이외에도 다른 댓 뭐 몇가지가 더 있다 총 얘 까지 합쳐서 손가락질하는 댓까지 합쳐서 한 8가지 댓을 배우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대꾸문의 댓이다 뭐 이러면서 겁만드는 댓이다 뭐 이런거 근데 저것이란 뜻의 댓은 지시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라고 난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부정대명사라고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뭘 안했다고 얘기하는 대명사라고 이들이 또 착각한단 말이야 자 이거 부정사에 부정이 무슨 뜻을 했어 부정사 할 때 부정사 강아지지 않아 그렇죠 뜻이 정해지지 않은 투두에 덩어리라는 뜻으로 부정사를 안 되었죠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도 마찬가지야 됐습니까 뭐 부정대명사 하면 여러분도 이런 문제는 기억나야 될걸 뭐 이런거 기억나지 않아요?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find 둘 중 뭐냐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buy 둘 중 뭐냐 위에 문장 완성시킬 준비됐나요? 일단 내가 뭐 했다고 그러고 있어 내가 나의 우선에 잃어버린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뭐라고 한거야 나는 찾아야만 된다고 한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잇이라 치자 그럼 잇은 선생님이 리더스뱅크나 이런거 할 때 잇은 뭐 대신 왔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잇은 뭐 대신 왔어 그렇죠 디엄브렐라 대신 왔겠죠 그쵸 잇은 선생님 하면 디엄브렐라고 얘는 언 엄브렐라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잇이야 원이야 잇이죠 그쵸 이 덜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왔던 그거 덜을 쓰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뭐 특별하면 쓴다라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어떤거 동일한거 동일체를 가리킬 때 더 를 쓴다 했고 더 단수명사는 뭐다 잇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find the umbrella 이거 아니야 나 우산 잃어버렸는데 내가 동일한 물체를 뭐 해야만 된다 찾아야만 한다라 했으니까 디엄브렐라 대신에는 못 쓴다 잇을 쓴다 하지만 밑에 문장 I lost my 우산 잃어버린건 똑같죠 네 근데 여기는 뭐 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어 사야만 된다고 했잖아 네 그쵸 그럼 I have to buy the umbrella I have to buy an umbrella I have to buy an umbrella 찾아야만 된다고 하고 있잖아 안그러면 엄마한테 뒤진다 됐습니까 근데 밑에는 내가 잃어버렸는데 나는 지금 뭐 좀 있다가 또 찾지는 못했고 그동안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고 그것도 폭우가 내린다니까 이번엔 뭐 해야만 되겠다 사야만 되겠다 했죠 동일체가 아니죠 여기 동일체가 맞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대신 on umbrella 대신 on one을 써야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녀석 이러한 원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 대명사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기 부정은 뭐 아니다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인 걸 보고 부정 대명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 이런 표현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어떤 표현도 존재하냐 하면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I lost my books 한 다음에 I have to find 한 다음에 뭐랑 뭐 중에 고르라고 할 것 같아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trl C 한 다음에 밑에는 뭐하게 Ctrl V 하고 find를 뭐로 바꾸겠어 바이로 바꾸겠죠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죠 이번에는 내가 잃어버린 게 여러 개네 여러 개네 그쵸 나는 저 책을 여러 권 두 권 이상 잃어버렸대 그쵸 그러나서 I have to find 한 다음에 뭐겠어 I have to find I have to find 뭐 없는 거 그니까 원즈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원이나 원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대명사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아까 얘기했죠 강조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기적일 수 있다 강조적이라 그러면 없어도 상관은 없겠다 하고 싶은 말 된다 제기대명사는 쓰는 방법이 강조적 영법과 그 다음에 제기적 영법 두 가지가 있다 좀 밑에 또 나올 거예요 미리 들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대명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대명사는 정해져이지 않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때 쓰는데 일부는 형용사로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대명사 파트 금방 끝납니다 다음 파트 대명사 파트 다음은 가정법 가정법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내로 다음 효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